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국민의소리TV 이지원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종을 첨단 유전체 분석기술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장비를 통해 확보된 미생물 염기서열 정보와 식품에 존재하는 유산균을 비교 분석하여 정확한 유산균종을 판별하는 메타게놈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용량 유전체 염기서열 정보 입력만으로 유산균종과 유산균종 간 비율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특히 식품에 있는 각각의 유산균종 확인에 한계가 있었던 기존 분석 프로그램과 비교해 정확성과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종 확인을 위한 메타게놈 분석 프로그램이 정부, 업계, 학계 등에서 유산균 함유 식품 표시 사항 관리 및 품질 관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이지원이었습니다.